공병호 TV의 공병호 또한 자신에게 다짐을 자주 하죠 우한 폐렴을 대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권의 자세를 보면 이분들이 교만의 비용 청구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만의 비용 청구서입니다 9월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코로나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4 플러스 1 협의체를 동원해서 야당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마침내 12월 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성공적으로 통과시게 됩니다 3대 악법의 주역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들과 함께 1월 17일 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이 인영은 자신감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설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까 밥값 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쳤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 착잡하게 지켜봤습니다 3대 악법을 척해 통과시키고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당한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함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운영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1월 달에 터진 우한 폐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웃나라의 대형사건 정도로 아마 간주되었을 겁니다 1월 23일 날 우한시 봉쇄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1월 23일 날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청와대 청원조차도 많은 청원 가운데 하나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마침내 1월 26일 날 대한의사협회의 중국발 입국 금지 요청은 전혀 기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 발생부터 시작해서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한 폐렴 사태가 얼마나 위중하고 위험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전혀 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2월 13일 날 기업회 간담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방역 단계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잠복개입행이 계속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었고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에 일어서 2월 30일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해서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월 20일 날 오후 5시 28분부터 6시까지 약 3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이다 마리시아 시대는 옛말처럼 결국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나눠가지는 운명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나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그런 운명공동체를 간절히 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러스를 두고 운명공동체가 되고 말은 아주 딱한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월 21일에는 내수 및 소비업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충은 또 한 번 상황 인식에 대해서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 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위험함을 전혀 감을 잡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인부인과 함께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 팀을 불러서 짜파구리 오찬을 개최했습니다 파안 대수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에서 저 양반들이 정말 천하태평이구나 이런 탄성을 내질렸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으이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공포로 돌아온 시점은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직접 대구행을 결정한 전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완전히 알아차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2월 26일 날 사당 대표와의 모임에서 처음이면 모르지만 지금 와서 입국 검지를 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발언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현재 한국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일인지 방역의 기본조차 대통령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를 보면서 6가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소개해드린 6가지를 갖고 나라의 일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면 한방에 간다야 훅 하고 가버린다는 것 두 번째는 꼼수 뿌리지 말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반듯하게 일해야 된다 장난치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타이밍을 놓치면 만사가 허사가 된다 절대 즉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작은 일은 없다 그 작은 일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다섯째 중요한 것을 맹악해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지 국가 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일단 신뢰를 잃거나 누군가 특히 지도자가 경멸의 대상이 되거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라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6가지를 오한 표렴사태의 진행을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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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